예, 차롬. 선아, 제 집으로 돌려보냈다. 엄마. 가족들한테는 미국에 있는 가짜 엄마 아파서 간 걸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. 저도 나가겠습니다. 뭐? 나가겠다고요. 정신 차려. 어디 엄마 앞에서 집 나가겠다는 소리가 나와? 급필려고 하고 그러라고 시키디? 집 나와서 저랑 같이 살지? 시키기 뭘 시켜요. 선아 집 나간 것도 지금 막 알았는데. 걔가 앞에서 너한테 고래치고 뒤로는 첫 남편한테 미련같는 애야. 내가 한두 번 목격한 줄 아니? 오빠오빠 하면서 살랑거리는 거 정말 치가 떨린다. 선아가 자기 할머니를 죽인 남자를 자기랑 자기 아이까지 버린 남자한테 오빠오빠 거리고 싶겠어요? 그러고 싶겠냐고요. 얼마나 치가 떨리기 싫은 걸 참아가며 진실을 밝히려고 애를 쓰는지 엄마 모르시잖아요. 뭐고만 있어도 가슴이 미어져 죽을 것 같은데. 그 당사자 마음 엄마가 아세요? 가슴이 미어져. 세민아 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?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? 어? 그만하세요. 저도 엄마한테 사정할 만큼 했습니다. 그때 선아한테 이러시면 제가 사라져 드릴게요. 너! 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거야? 아버지가 있으면 동선하고 너 무사할 것 같아? 아버지가 아셔야 할 건 재경이 범죄예요. 네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봉사 놔. 봉사 날 외에서라도 넌 나서지 마. 너 만약에 집 나가면 엄마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.